진짜 부럽다. 당신 새우 좋아하잖아. 고마워. 당신도 얼른 먹어. 매일 빠짐없이 교회를 나갔고. 아, 이상한 종교일 것 같다. 엄마 유행부 통장 왜 건드렸어?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인 줄 알아? 뭐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. 아, 완전 이거. 엄마 딸 것 같아. 아, 미쳐버리겠다. 누구한테 맛있는 것 같은데? 먹는 거 아니야? 그게 왜 멀쩡한 교회는 만든 거지? 미쳤네, 이거. 아, 어떡해.